다음 사진 500 Abi ribbon을 감독할 수 있는 건 네 AI 감독님 아니요. 아니요. 한 달씩 뜯어보내지 마세요. 지금 정리 좀 하고 좀 이따가 네. 엄청 작아. 왜? 한 잔 뜯어봐 주세요. 어디 오세요.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. 네. 잠시만요. 네. 아 손톱에 가시가 바뀌셨구나. 음. 음. 해상지 안 봐야 될 것 같은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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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요? 음. 음. 5초만이 바뀌셨네. 보조 돌아가니까 바뀌신가요? 아아. 그거 좀 하셨구나. 근데. 네.. 호시가 밴뿌리시.. 벌써 봐주셔서 보는 부분인 것 같은데.. 네.. 혹시.. 천재.. 사이코미까..님 아니신가요? 맞는 것 같은데.. 천재사이코.. 미식가님 문장님나시죠? 아..맞네.. 이거 하시고 왜 이렇게 바뀌신거죠? 좀 심한 것 같은데.. 이건 좀.. 음.. 음.. 이거 좀 빼드릴께요.. 잠시만요.. 음.. 음.. 살짝 닦음하실꺼에요..괜찮아.. 음.. 음..하시니깐.. 음.. 이렇게 크게.. 네.. 어쩌다가.. 네.. 아~~ 아~~ 뭐 하시다가 그렇게 된거야? 음~~ 그리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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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드시는거에요? 아 당연하죠 요새도 앞에서 많이 봤는데 제가 아이씨 코조 눈으로 눈을 빼드릴게요 잠시 오냐 일단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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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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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을 수 없는 그거라.. 아 그러면.. 저 역을 한 번 더 가보고.. 진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.. 아우 당황하려.. 아.. 아 부시겠다.. 가시는 제거 다 될거야.. 잠시만요.. 아니.. 진짜.. 깜짝 놀랐어요.. 진짜 깜짝 놀랐어.. 이름.. 제기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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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보니.. 감성이 남아 계신다고 해요.. 제기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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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래서 천재사이콘 이식한 영향이 없잖아. 당연하지. 천재사이콘 이식한 영향이 없는데 안 그래요? 천재사이콘 이식한 영향이 없어졌어요. 좀 잠깐만요. 살짝만 드시면 돼요. 잠시만요. 아 진짜. 내가 이래서 영향이 아주 좋았으니까. 천재사이콘 이식한 영향이 없어졌어요. 제 생각에는 많이 이식한 영향이에요. 아직도 그 영상에서 제가 찍을든지 그런거 바꿔줄 수 있네요. 어쩔구나. 네. 한번 봐. 죄송하시네요. 진짜 아빠같으시고 그쵸. 대만 아빠같으시고 하여튼 제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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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런거야 될지 그 첫 영상은 제가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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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서 그래요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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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아빠도 모르겠어요. 항상 저 응원해주시는 거 알아요. 다 됐어요. 네. 그거 있겠다. 네. 알겠어요. 조심하세요. 네. 안녕. 네. 조심히 잘 봐요. 조심히요. 여러분 카드. 신났어.